공자가 군자와 소인의 구별에 대해 말하였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인에 가깝고 일을 헤아려 하는 것이 지에 가까우며 자신을 중히 여기지 않고 남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군자일 것이다 이러한 사람을 군자라고 하는 것이다 남의 선을 비방하면서 그것을 말재주가 있다고 여기고 교활하고 간사함을 품고서 그것을 지혜롭다고 여기며 남에게 잘못이 있으면 기뻐하고 남에게 배우는 것을 부끄러워하면서 그 무능함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사람이 소인이다 차라리 소인에게 꺼리고 비방을 당하는 사람이 될지언정 소인이 아첨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되지 마라 무르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자신을 업신여긴 이후에 남이 업신여기는 것이고 집안은 스스로 무너진 연우에 남이 무너뜨리는 것이고 나라는 스스로 정벌된 이후에 남이 정벌하는 것이다 하늘이 지은 재앙은 오히려 피할 수 있지만 스스로 지은 재앙은 빠져나갈 수가 없다 하였으니 이것을 말한 것이다 공자가 말하였다 부지런히 하고 신중히 하라 내가 듣기로 관리 노릇을 할 줄 아는 자는 법을 받들어 백성을 이롭게 하고 관리 노릇을 할 줄 모르는 자는 법을 왜곡시켜 백성을 침해한다고 하니 이것이 원망이 생기는 이유이다 백성을 다스리는 관직에 있을 때에는 공평한 것이 가장 좋고 재물을 보았을 때는 청렴한 것이 가장 좋으니 청렴함과 공평함을 지키고 바꾸지 마라 남의 선을 숨기는 것을 어진 자를 가린다고 하고 남의 악을 들추어내는 자를 소인이라고 한다 안으로 서로 훈계하지 않고 밖으로 서로 비방하는 것은 친한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다 남의 선을 말할 경우에는 자기가 그 선을 소유한 듯이 하고 남의 악을 말할 경우에는 자기가 그 악을 뒤집어 쓴 듯이 해야 한다 그러므로 군자는 신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우임금이 말했다 첫째는 백성의 도의심을 바르게 한다 둘째는 백성의 능력, 재력을 유리하게 이용한다 셋째는 백성의 생활을 풍요하게 한다 즉, 복지사회를 건설한다 이 세 가지를 조아있게 하라 세상 일은 처음에는 너그러우나 끝에는 의뢰 인색해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처음에 대수롭지 않다 하여 경계하지 않으면 마침내는 수습할 수 없게 된다 성질이 조급한 사람은 불길과 같아서 무엇이고 만나기만 하면 태워버리고 인정이 없는 사람은 얼음처럼 쌀쌀해서 만나는 것마다 얼려 죽인다 기질이 옹색한 사람은 흐르지 않는 물 썩은 나무토막과 같아서 생기가 없는지라 이들은 궁업을 세우고 복을 오래도록 누리기 어려운 사람들이다 군자의 사귐은 담담함이 물과 같고 소인의 사귐은 달콤함이 단술과 같다 군자는 담담함으로써 친숙해지고 소인은 달콤한 것으로써 단절된다 물질로 인하여 자기를 상실하고 세속으로 말미암아 본성을 잃는 사람은 본말을 전도한 사람이라 할 수 있다 무심결에 나온 행동 속에 그 사람의 성격이 녹아 있다 악에 고통받는 일이 없이 악을 행할 수는 없다 정열을 위하여 결혼하여도 정열은 결혼보다 오래 계속되지 않는다 승자는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패자는 이기는 것도 은근히 염려한다 고독함 속에서 강한 자는 성장하지만 나약한 자는 시들어 버린다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그 과정에서 자신마저 괴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그대가 오랫동안 심연을 들여다볼 때 심연 역시 그대를 들여다본다 낮에 꿈꾸는 사람은 밤에만 꿈꾸는 사람에게는 찾아오지 않는 많은 것을 알고 있다 도전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승리의 쾌감을 맛볼지도 모른다 인생이란 마음 속으로 그리는 미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 현재를 삶으로써 진정한 미래의 삶을 살 수 있다 겸손이란 자신을 죄 많은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자신의 선행을 자신의 덕으로 돌리지 않는 것에 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들도 반드시 그를 사랑할 것이고 남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은 남들도 반드시 그에게 이익을 줄 것이며 남을 미워하는 사람은 남들도 반드시 그를 미워할 것이고 남을 해치는 사람은 남들도 반드시 그를 해칠 것이다 산을 옮길 수 있어도 습관은 바꾸기 어렵고 바다는 메꿀 수 있어도 욕심은 채우기 어렵다 군자는 그의 말이 그의 행동보다 지나침을 부끄러이 여긴다 백포 앞은 보면서 자기의 눈썹은 보지 못한다 삶을 깊이 이해하면 알수록 죽음으로 인한 슬픔은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버리고 비우는 일은 결코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의 선택이다 버리고 비우지 않고는 새것이 들어설 수 없다 공간이나 여백은 그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과 여백이 본질과 실상을 떠받쳐주고 있다 건강은 제일의 재산이다 시작은 그 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패할 때마다 일어나는 것이다 승자는 시간을 관리하며 살고 패자는 시간에 끌려 산다 서로 알고 지내는 사람이야 온 세상에 가득해도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 친구를 사귈 때 상대방을 알아주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 존재는 본질에 앞선다 인간은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자신의 행동이나 선택으로 자신의 본질이나 의미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학문이란 별다른 게 아니다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분명하게 하고 집을 한 채 짓더라도 제대로 지으며 그릇을 하나 만들더라도 정성스럽게 만들고 물건을 하나 조사하더라도 식견을 갖추는 일 이것이 모두 학문의 일부이다 자연체계 내에서의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같이 대지의 산물로서 평범한 가치를 가진다 사람들이 하는 일은 항상 거의 다 이루어질 듯하다가 실패하곤 한다 마무리를 신중하게 하는 것을 늘 처음과 같이 한다면 실패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너무 재주가 많은 자는 수고가 많고 너무 영리한 자는 쓸데없는 걱정으로 고생이 많다 이를 말해 보자면 그 예상은 겨울 시내를 건너는 듯하고 그 망설임은 사방의 적군을 경계하는 듯하며 그 삼감은 손님과 같고 그 마음이 풀리는 것은 얼음 녹는 듯하며 그 진실됨은 꾸밈이 없어 수수하고 그 아무렇게나 하는 행동은 우둔해 보였다 누가 우둔할 수 있음으로 차분해져서 장차 마음을 서서히 맑게 하겠는가 누가 평온할 수 있음에 머물러서 서서히 생기를 일으킬 수 있을까 이러한 도를 지키는 자는 항상 가득 차 있음을 바라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마음먹은 정도만큼 행복하다 순간은 참으로 아름답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 공부하고 일하고 노력하는 이 순간이야말로 영원히 아름답다 순간이 여기 있으리라 내가 그와 같이 지낸 과거의 날들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으리라 이러한 순간에야말로 나는 가장 큰 행복을 느낀다 위대했던 모든 것은 조롱, 비난, 공격, 억압을 받았지만 투쟁으로 더욱 강해지고 승리를 거뒀다 시간을 지배할 줄 아는 사람은 인생을 지배할 줄 아는 사람이다 나는 다른 어떤 규칙보다도 나 자신의 원칙을 가장 존중한다 경솔한 사람들 속에 있어도 아주 면밀하고 잠자는 사람들 속에 있어도 홀로 깨어있고 싶어하는 사람은 진말에 무리를 앞지르는 준 마와 같다 사람을 사랑하되 그가 나를 사랑하지 않거든 나의 사랑에 부족함이 없는가 살펴보라 행함이 있으되 얻는 것이 없으면 모든 것에 대한 나 자신을 반성하라 내가 올바르지인데 천하가 모두 나에게로 돌아오리라 세상 이래 경험이 적을수록 그만큼 순수하며 경험이 깊을수록 남을 속이는 재주 또한 깊어진다 그러므로 군자는 유능하기보다는 차라리 소박한 것이 낫고 치밀하기보다는 오히려 소탈한 편이 낫다 너는 너 자신의 인격에서나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에서나 인간성을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고 한낱수단으로 대하지 않도록 그렇게 행하라 예절의 기술은 모든 사회적 관계를 향상시킨다 사람들은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창문 밖으로 걷어찼다 하더라도 다시 집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 팽개쳐 버린 것이 정말로 옆에 웅크리고 있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된다 누군가 다른 사람의 반쪽이 되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완전한 인격체이다 고독의 이름으로 실로 많은 잘못이 저질러진다 고독은 때로 우리를 취하게 하는 술 같기도 하고 쓰디쓴 강장제가 되기도 하며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는 독약이 되기도 한다 욕망에 빠져 스스로 방자하면 잘못된 법만 늘어가나니 변해가는 것을 보고 듣지 못했는가 목숨이란 덧없는 것이니라 모든 인간의 생활에서 중요한 일은 보다 선량하고 보다 훌륭한 인간이 되고자 하는 노력이다 하지만 이미 자신을 훌륭한 인간이라고 생각할 때는 어제보다 훌륭한 인간이 될 수 없다 오직 마음으로서 벗을 사귀며 인격으로 벗을 찾아야만 도덕과 의리를 갖춘 벗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둘 사이를 소원하게 만들 수 없다 과거란 이미 버려진 것이다 미래란 아직 오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를 관찰하라 흔들리지 말고 동아지도 말고 다만 오늘 할 일을 열심히 하라 나는 종교와 미신을 구별하는데 부자는 무지에 근거하고 전자는 지식에 근거한다 아무리 훌륭한 거짓도 보잘것 없는 진실보다는 못하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 지조가 필요한 것이다 지조가 없는 자는 무당이나 의사라도 고칠 수가 없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사람은 악의의 충동도 그만큼 강하다 아들에게 근면함을 가르치지 않는 부모는 아들에게 절도를 가르치는 거와 다를 게 없다 그날 하루 착하게 살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모든 악심이 불쑥 고개를 쳐든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노인이나 현자를 존경해야 하고 자식과 친구를 보호하며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고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해야만 한다 용기란 일종의 구원이다 화를 백번 쏘아서 한 번이라도 실패하는 일이 있으면 명궁이라고 할 수가 없다 과거에 아무리 바른 행동이 있었다고 해도 지조를 잃게 되면 지금까지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만은 못하다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것을 즐기는 사람만은 못하다 원망은 덕으로 말미암아 나타난다 그럴 바에는 남이 나를 덕이 있다고 여기게 하기보다는 덕과 원안을 모두 잊어버리게 하는 편이 낫다 또 원수는 은혜로 말미암아 생겨난다 그럴 바에는 남이 내 은혜를 알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은혜와 원수를 함께 없애는 편이 낫다 부유함과 고귀함은 사람이 원하는 것이지만 합당하게 얻지 않았으면 처하지 않아야 한다 가난함과 비천함은 사람이 싫어하는 것이지만 합당하게 얻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버려서는 안 된다 군자가 어짐을 버리면 어떻게 이름을 이루겠느냐 군자는 밥을 먹는 사이에도 어짐을 어기지 않으며 급작스러운 상황에서도 반드시 어지러야 하며 곤궁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어지러야 한다 천하고 더러운 법 배우지 말라 게으름 피우며 시간을 보내지 말라 그릇된 소견을 따르지 말라 세속의 근심거리를 만들지 말라 게으름 피우지 말고 힘차게 일어나라 좋은 법을 따라 몸소 행하라 좋은 법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은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편안히 잠든다 잠 못드는 사람에게 밤은 길고 지쳐있는 나그네에게는 길은 멀다 바른 진리를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에게 생사윤해의 밤길은 길고 멀다 행복이란 마음대로 구하지 못하나니 스스로 즐거운 정신을 길러 복을 부르는 바탕을 삼을 따릅니다 재앙이란 마음대로 피하지 못하나니 맘을 해하는 마음을 없이 함으로써 재앙을 멀리하는 방도로 삼을 따릅니다 떨쳐 일어나야 할 때 일어나지 않고 젊은만 믿고 힘쓰지 아니하고 나태하며 마음이 약해 인형처럼 비굴하면 그는 언제나 어둠 속을 헤매리라 시간을 충실하게 만드는 것이 행복하다 자신이 불행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다 그러나 자신이 행복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더 많다 나는 단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것은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인간은 운명의 공격에 대항하여 견고하고 확실하게 자리 잡힌 용기로 행동하면서 용감하게 맞서 싸워야 한다 대세를 따르는 길은 검증이 끝난 길이고 누구나 추구하는 올바른 길이다 대세를 따르는 것은 언제나 안정성을 보장해준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의 결과물이다 마음이 모든 것이다 나는 행동이 사람의 생각을 가장 훌륭하게 해석해준다고 늘 생각해왔다 우리가 거짓이라고 부르는 종교도 한때는 진리였다 모든 전사 중 가장 강한 전사는 이 두 가지 시간과 인내다 태어나면서부터 현명한 이는 없다 지나치게 관대하고 다정하면 상대방은 무례해진다 어떤 이들은 죽은 후에야 비로소 태어난다 이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 중 다수는 성공을 목전에 두고도 모른 채 포기한 이들이다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반드시 강하고 굳세며 또한 바르다 악의의 충동은 구리와 같은 것이어서 불 속에 있을 때에는 어떤 모양으로도 만들 수 있다 태고의 훌륭했던 선비들은 미묘연달에서 그 깊이를 알 수 없었다 원망은 원망으로는 풀리지 않으며 뜻내 편안함을 얻지 못하리 참는 데서만 원안을 풀 수 있도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니라 위대한 지식은 어린아이들도 알지만 80세 노인도 실행하기는 어렵다 세상에는 깨끗하다면서 깨끗하지 못한 자도 있고 더럽다면서 더럽지 않은 자도 있는 법이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정직하다 혼자 있을 때 자기를 속이지는 못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있을 때는 남을 속이려고 한다 그러나 좀 더 깊이 생각한다면 그것은 남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교육은 통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불꽃이다 자신을 그 누구와도 비교하지 마라 자기 자신을 모욕하는 행동이다 사람의 정이란 꾀꼬리 우는 소리를 들으면 즐거워하고 개구리 소리를 들으면 싫어한다 꽃을 보면 가꾸고 싶어하고 풀을 보면 뽑아버리려 한다 이것은 모두 형체만을 보기 때문이다 만약 천성을 보게 된다면 어느 소리가 천리의 표현이 아니겠으며 어느 삶이 자연적인 의지가 아니겠는가 승자가 즐겨 쓰는 말은 다시 한번 해보자 이고 패자가 즐겨 쓰는 말은 해봐야 별 수 없다 이다 금식이 몸에 필요하듯이 고독은 마음에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과도하게 연장된다면 위험하다 그러나 필요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고통은 사람을 성장시킬 수 있으며 근심은 사람을 더욱 성숙하게 만든다 사는 게 쉽지 않다는 걸 명확히 알아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아끼고 사랑하게 된다 용기가 모든 사물에 새로운 모양새를 부여한다 친구가 없어도 혼자 일을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잘못이다 그런데 친구가 없으면 혼자서 일을 처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다 그리고 자기가 없으면 친구가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더욱 큰 잘못이다 편안한 곳에 살면서도 위태로움 잊지 않고 생각이 밝으면 좋은 복은 점점 더 자라리니 그 복과 그 덕의 과보는 높은 이건 낮은 이건 따지지 않네 모든 언행을 칭찬하는 자보다 결점을 친절하게 말해주는 친구를 가까이 하라 어리석음을 활용하라 가장 현명한 자는 가끔 어리석음을 카드로 쓴다 가장 위대한 지혜는 지혜롭지 않게 보이는데 있다 열 살에는 과자에 움직이고 스무살에는 연인에 움직이고 서른 살에는 쾌락에 움직이고 마흔 살에는 야심에 움직이고 50살에는 탐욕에 움직인다 인간은 언제 오직 예지만을 추구하게 될 것인가 사고는 행동의 씨앗이다 위대한 스승도 경험을 제자에게 전수할 수는 없다 모든 일을 너그럽게 처리하면 그 복이 저절로 두터워진다 너그럽지 못한 것은 곧 여유가 없음을 말한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승리하고 어떤 공포에서도 승리하며 그 길이 아무리 멀고 험해도 승리해야 한다 승리 없이는 생존이 없기 때문이다 임금된 자는 자신의 취향을 드러내어서는 안 된다 아랫사람들이 여기에 영합하기 때문이다 좋아하는 싫어하는 것을 드러내지 않을 때 신화된 사람들은 비로소 자기 본심을 나타내기 시작한다 다시 반복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공자가 군자와 소인의 구별에 대해 말하였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인에 가깝고 일을 해야려 하는 것이 지에 가까우며 자신을 중히 여기지 않고 남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군자일 것이다 이러한 사람을 군자라고 하는 것이다 남의 선을 비방하면서 그것을 말재주가 있다고 여기고 교활하고 간사함을 품고서 그것을 지혜롭다고 여기며 남에게 잘못이 있으면 기뻐하고 남에게 배우는 것을 부끄러워 하면서 그 무능함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사람이 소인이다 차라리 소인에게 꺼리고 비방을 당하는 사람이 될지 언정 소인이 아첨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되지 마라 무릇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자신을 업신여긴 이후에 남이 업신여기는 것이고 집안은 스스로 무너진 연우에 남이 무너뜨리는 것이고 나라는 스스로 정벌된 이후에 남이 정벌하는 하늘이 지은 재앙은 오히려 피할 수 있지만 스스로 지은 재앙은 빠져나갈 수가 없다 하였으니 이것을 말한 것이다 공자가 말하였다 부지런히 하고 신중히 하라 내가 듣기로 관리 노릇을 할 줄 아는 자는 법을 받들어 백성을 이롭게 하고 관리 노릇을 할 줄 모르는 자는 법을 왜곡시켜 백성을 침해한다고 하니 이것이 원망이 생기는 이유이다 백성을 다스리는 관직에 있을 때에는 공평한 것이 가장 좋고 재물을 보았을 때는 청렴한 것이 가장 좋으니 청렴함과 공평함을 지키고 바꾸지 마라 남의 선을 숨기는 것을 어진 자를 가린다고 하고 남의 악을 들추어내는 자를 소인이라고 한다 안으로 서로 훈계하지 않고 밖으로 서로 비방하는 것은 친한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다 남의 선을 말할 경우에는 자기가 그 선을 소유한 듯이 하고 남의 악을 말할 경우에는 자기가 그 악을 뒤집어 쓴 듯이 해야 한다 그러므로 군자는 신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우임금이 말했다 첫째는 백성의 도의심을 바르게 한다 둘째는 백성의 능력 재력을 유리하게 이용한다 셋째는 백성의 생활을 풍요하게 한다 즉 복지 사회를 건설 한다 이 세 가지를 좋아있게 하라 세상일은 처음에는 너그러우나 끝에는 의뢰 인색해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처음에 대수롭지 않다 하여 경계하지 않으면 마침내는 수습할 수 없게 된다 성질이 조급한 사람은 불길과 같아서 무엇이고 만나기만 하면 태워버리고 인정이 없는 사람은 얼음처럼 쌀쌀해서 만나는 것마다 얼려 죽인다 기질이 옹색한 사람은 흐르지 않는 물 썩은 나무토막과 같아서 생기가 없는지라 이들은 공업을 세우고 복을 오래도록 누리기 어려운 사람들이다 군자의 사귐은 담담함이 물과 같고 소인의 사귐은 달콤함이 단술과 같다 군자는 담담함으로서 친숙해지고 소인은 달콤한 것으로써 단절된다 물질로 인하여 자기를 상실하고 세속으로 말미암아 본성을 잃는 사람은 본말을 전도한 사람이라 할 수 있다 무심결에 나온 행동 속에 그 사람의 성격이 녹아 있다 악의 고통받는 일이 없이 악을 행할 수는 없다 정열을 위하여 결혼하여도 정열은 결혼보다 오래 계속되지 않는다 승자는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패자는 이기는 것도 은근히 염려한다 고독함 속에서 강한 자는 성장하지만 나약한 자는 시들어 버린다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그 과정에서 자신마저 괴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그대가 오랫동안 시면을 들여다볼 때 시면 역시 그대를 들여다본다 낮에 꿈꾸는 사람은 밤에만 꿈꾸는 사람에게는 찾아오지 않는 많은 것을 알고 있다 도전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승리의 쾌감을 맛볼지도 모른다 인생이란 마음속으로 그리는 미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 현재를 삶으로서 진정한 미래의 삶을 살 수 있다 겸손이란 자신을 죄 많은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자신의 선행을 자신의 덕으로 돌리지 않는 것에 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들도 반드시 그를 사랑할 것이고 남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은 남들도 반드시 그에게 이익을 줄 것이며 남을 미워하는 사람은 남들도 반드시 그를 미워할 것이고 남을 해치는 사람은 남들도 반드시 그를 해칠 것이다 산을 옮길 수 있어도 습관은 바꾸기 어렵고 바다는 메꿀 수 있어도 욕심은 채우기 어렵다 군자는 그의 말이 그의 행동보다 지나침을 부끄러이 여긴다 백포 앞은 보면서 자기의 눈썹은 보지 못한다 삶을 깊이 이해하면 알수록 죽음으로 인한 슬픔은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버리고 비우는 일은 결코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의 선택이다 버리고 비우지 않고는 새것이 들어설 수 없다 공간이나 여백은 그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과 여백이 본질과 실상을 떠받쳐 주고 있다 건강은 제일의 재산이다 시작은 그 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패할 때마다 일어나는 것이다 승자는 시간을 관리하며 살고 패자는 시간에 끌려 산다 서로 알고 지내는 사람이야 온 세상에 가득해도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 친구를 사귈 때 상대방을 알아주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 존재는 본질에 앞선다 인간은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자신의 행동이나 선택으로 자신의 본질이나 의미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학문이란 별다른 게 아니다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분명하게 하고 집을 한 채 짓더라도 제대로 지으며 그릇을 하나 만들더라도 정성스럽게 만들고 물건을 하나 조사하더라도 식견을 갖추는 일 이것이 모두 학문의 일부이다 자연체계 내에서의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같이 대지의 산물로서 평범한 가치를 가진다 사람들이 하는 일은 항상 거의 다 이루어질 듯하다가 실패하곤 한다 마무리를 신중하게 하는 것을 늘 처음과 같이 한다면 실패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너무 재주가 많은 자는 수고가 많고 너무 영리한 자는 쓸데없는 걱정으로 고생이 많다 이를 말해보자면 그 예상은 겨울 시내를 건너는 듯하고 그 망설임은 사방의 적군을 경계하는 듯하며 그 삼감은 손님과 같고 그 마음이 풀리는 것은 얼음 녹는 듯하며 그 진실됨은 꾸밈이 없어 수수하고 그 아무렇게나 하는 행동은 우둔해 보였다 누가 우둔할 수 있음으로 차분해져서 장차 마음을 서서히 맑게 하겠는가 누가 평온할 수 있음에 머물러서 서서히 생기를 일으킬 수 있을까 이러한 도를 지키는 자는 항상 가득 차 있음을 바라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마음먹은 정도만큼 행복하다 순간은 순간은 참으로 아름답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 공부하고 일하고 노력하는 이 순간이야말로 영원히 아름답다 순간이 여기 있으리라 내가 그와 같이 지낸 과거의 날들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으리라 이러한 순간에야말로 나는 가장 큰 행복을 느낀다 위대했던 모든 것은 조롱 비난 공격 억압을 받았지만 투쟁으로 더욱 강해지고 승리를 거뒀다 시간을 지배할 줄 아는 사람은 인생을 지배할 줄 아는 사람이다 나는 다른 어떤 규칙보다도 나 자신의 원칙을 가장 존중한다 경솔한 사람들 속에 있어도 아주 면밀하고 잠자는 사람들 속에 있어도 홀로 깨어있고 싶어하는 사람은 진말에 무리를 앞지르는 준마와 같다 사람을 사랑하되 그가 나를 사랑하지 않거든 나의 사랑에 부족함이 없는가 살펴보라 행함이 있으되 얻는 것이 없으면 모든 것에 대한 나 자신을 반성하라 내가 올바르지 천하가 모두 나에게로 돌아오리라 세상 이래 경험이 적을수록 그만큼 순수하며 경험이 깊을수록 남을 속이는 재주 또한 깊어진다 그러므로 군자는 유능하기보다는 차라리 소박한 것이 낫고 치밀하기보다는 오히려 소탈한 편이 낫다 너는 너 자신의 인격에서나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에서나 인간성을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고 한낱수단으로 대하지 않도록 그렇게 행하라 예절의 기술은 모든 사회적 관계를 향상시킨다 사람들은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창문 밖으로 걷어찼다 하더라도 다시 집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 팽개쳐 버린 것이 경말로 옆에 웅크리고 있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된다 누군가 다른 사람의 반쪽이 되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완전한 인격체 이다 고독의 이름으로 실로 많은 잘못이 저질러진다 고독은 때로 우리를 취하게 하는 술 같기도 하고 쓰디쓴 강장제가 되기도 하며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는 독약이 되기도 한다 욕망에 빠져 스스로 방자하면 잘못된 법만 늘어가나니 변해가는 것을 보고 듣지 못했는가 목숨이란 덧없는 것이니라 모든 인간의 생활에서 중요한 일은 보다 선량하고 보다 훌륭한 인간이 되고자 하는 노력이다 하지만 이미 자신을 훌륭한 인간이라고 생각할 때는 어제보다 훌륭한 인간이 될 수 없다 오직 마음으로서 벗을 사귀며 인격으로 벗을 찾아야만 도덕과 의리를 갖춘 벗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둘 사이를 소원하게 만들 수 없다 과거란 이미 버려진 것이다 미래란 아직 오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를 관찰하라 흔들리지 말고 동아지도 말고 다만 오늘 할 일을 열심히 하라 나는 종교와 미신을 구별하는데 부자는 무지에 근거하고 전자는 지식에 근거한다 아무리 훌륭한 거짓도 보잘것 없는 진실보다는 못하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 지조가 필요한 것이다 지조가 없는 자는 무당이나 의사라도 고칠 수가 없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사람은 악의의 충동도 그만큼 강하다 아들에게 근면함을 가르치지 않는 부모는 아들에게 절도를 가르치는 거와 다를 게 없다 그날 하루 착하게 살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모든 악심이 불쑥 고개를 쳐든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노인이나 현자를 존경해야 하고 자식과 친구를 보호하며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고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해야만 한다 용기란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것을 즐기는 사람만은 못하다 원망은 덕으로 말미암아 나타난다 그럴 바에는 남이 나를 덕이 있다고 여기게 하기보다는 덕과 원한을 모두 잊어버리게 하는 편이 낫다 또 원수는 은혜로 말미암아 생겨난다 그럴 바에는 남이 내 은혜를 알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은혜와 원수를 함께 없애는 편이 낫다 부유함과 고귀함은 사람이 원하는 것이지만 합당하게 얻지 않았으면 처하지 않아야 한다 가난함과 비천함은 사람이 싫어하는 것이지만 합당하게 얻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버려서는 안 된다 군자가 어짐을 버리면 어떻게 이름을 이루겠느냐 군자는 밥을 먹는 사이에도 어짐을 어기지 않으며 급작스러운 상황에서도 반드시 어지러야 하며 곤궁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어지러야 한다 천하고 더러운 법 배우지 말라 게으름 피우며 시간을 보내지 말라 그릇된 소견을 따르지 말라 세속의 근심거리를 만들지 말라 게으름 피우지 말고 힘차게 일어나라 좋은 법을 따라 몸소행하라 좋은 법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은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편안히 잠든다 잠 못드는 사람에게 밤은 길고 지쳐있는 나그네에게는 길은 멀다 바른 진리를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에게 생사윤해의 밤길은 길고 멀다 행복이란 마음대로 구하지 못하나니 스스로 즐거운 정신을 길러 복을 부르는 바탕을 삼을 따릅니다 재앙이란 마음대로 피하지 못하나니 맘을 해하는 마음을 없이 함으로써 재앙을 멀리하는 방도로 삼을 따릅니다 떨쳐 일어나야 할 때 일어나지 않고 젊음만 믿고 힘쓰지 아니하고 나태하며 마음이 약해 인형처럼 비굴하면 그는 언제나 어둠 속을 헤매리라 시간을 충실하게 만드는 것이 행복하다 자신이 불행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다 그러나 자신이 행복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더 많다 나는 단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것은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인간은 운명의 공격에 대항하여 견고하고 확실하게 자리 잡힌 용기로 행동하면서 용감하게 맞서 싸워야 한다 대세를 따르는 길은 검증이 끝난 길이고 누구나 추구하는 올바른 길이다 대세를 따르는 것은 언제나 안정성을 보장해준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의 결과물이다 마음이 모든 것이다 나는 행동이 사람의 생각을 가장 훌륭하게 해석해준다고 늘 생각해왔다 우리가 거짓이라고 부르는 종교도 한때는 진리였다 모든 전사 모든 전사 중 가장 강한 전사는 이 두 가지 시간과 인내다 태어나면서부터 현명한 이는 없다 지나치게 관대하고 다정하면 상대방은 무례해진다 어떤 이들은 죽은 후에야 비로소 태어난다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 중 다수는 성공을 목전에 두고도 모른 채 포기한 이들이다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반드시 강하고 굳세며 또한 바르다 악의 충동은 구리와 같은 것이어서 불 속에 있을 때에는 어떤 모양으로도 만들 수 있다 태고에 훌륭했던 선비들은 미묘연달에서 그 깊이를 알 수 없었다 원망은 원망으로는 풀리지 않으며 뜻내 편안함을 얻지 못하리 참는 데서만 원안을 풀 수 있도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니라 위대한 지식은 어린아이들도 알지만 80세 노인도 실행하기는 어렵다 세상에는 깨끗하다면서 깨끗하지 못한 자도 있고 더럽다면서 더럽지 않은 자도 있는 법이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정직하다 혼자 있을 때 자기를 속이지는 못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있을 때는 남을 속이려고 한다 그러나 좀 더 깊이 생각한다면 그것은 남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교육은 통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불꽃이다 자신을 그 누구와도 비교하지 마라 자기 자신을 모욕하는 행동이다 사람의 정이란 깨꼬리 우는 소리를 들으면 즐거워하고 개구리 소리를 들으면 싫어한다 꽃을 보면 가꾸고 싶어하고 풀을 보면 뽑아버리려 한다 이것은 모두 형체만을 보기 때문이다 만약 천성을 보게 된다면 어느 소리가 천리의 표현이 아니겠으며 어느 삶이 자연적인 의지가 아니겠는가 승자가 즐겨 쓰는 말은 다시 한번 해보자 이고 패자가 즐겨 쓰는 말은 해봐야 별 수 없다 이다 금식이 몸에 필요하듯이 고독은 마음에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과도하게 연장된다면 위험하다 그러나 필요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고통은 사람을 성장시킬 수 있으며 근심은 사람을 더욱 성숙하게 만든다 사는 게 쉽지 않다는 걸 명확히 알아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아끼고 사랑하게 된다 용기가 모든 사물의 새로운 모양새를 부여한다 친구가 없어도 혼자 일을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잘못이다 그런데 친구가 없으면 혼자서 일을 처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다 그리고 자기가 없으면 친구가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더욱 큰 잘못이다 편안한 곳에 살면서도 위태로움 있지 않고 생각이 밝으면 좋은 복은 점점 더 자라리니 그 복과 그 덕의 과보는 높은 이건 낮은 이건 따지지 않네 모든 언행을 칭찬하는 자보다 결점을 친절하게 말해주는 친구를 가까이 하라 어리석음을 활용하라 가장 현명한 자는 가끔 어리석음을 카드로 쓴다 가장 위대한 지혜는 지혜롭지 않게 보이는데 있다 열 살에는 과자에 움직이고 스무 살에는 연인에 움직이고 서른 살에는 쾌락에 움직이고 마흔 살에는 야심에 움직이고 쉰 살에는 탐욕에 움직인다 인간은 언제 오직 예지만을 추구하게 될 것인가 사고는 행동의 씨앗이다 위대한 스승도 경험을 제자에게 전수할 수는 없다 모든 일을 너그럽게 처리하면 그 복이 저절로 두터워진다 너그럽지 못한 것은 곧 여유가 없음을 말한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승리하고 어떤 공포에서도 승리하며 그 길이 아무리 멀고 험해도 승리해야 한다 승리 없이는 생존이 없기 때문이다 임금된 자는 자신의 취향을 드러내어서는 안 된다 아랫사람들이 여기에 영합하기 때문이다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드러내지 않을 때 신화된 사람들은 비로소 자기 본심을 나타내기 시작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